오늘 날씨도 더운 걸 넘어 뜨겁겠습니다. 말 그대로 불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의 낮 기온은 33도, 밀양은 36도까지 올라서 최고 기온을 경신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국지적으로 내리겠고요. 곳곳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공기 자체는 깨끗하겠지만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오존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서부경남의 낮 기온은 34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35도, 통영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33도, 김해 34도, 양산은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남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갑작스럽게 밀려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체로 맑은 날 속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항공편 이용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